초록색 음식 다당시아입니다 오늘은 초록색 음식을 준비해봤어요 일단 무엇을 먹어볼까 일단 이제 립부터 먹어볼게요 엄청 커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와 정말 맛있다 별로 맛이 나는데 식감이 쫄깃쫄깃해서 와다닭을 뿌려볼게요 와 장맛 이번에는 먹는 숟가락 진짜 숟가락 모양 잘생겼어요 근데 초콜릿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초콜릿 맛이에요 초콜릿 맛이에요 그리고 구독 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번엔 먹은 숟가락으로 팝핑포바를 떠서 먹어볼게요 이건 키위맛 팝핑포바입니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개는 풀 수 있네요 귀여워요 기위와 초콜릿의 조언 나쁘지 않은데요 미미향배추인데요 저 양배추까지 생겼어요 양배추는 맛이지만요 되게 조그맣게 귀여워요 음 양배추는 되도록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마늘은 진짜 고소하고 있어요 약간 고소하고 있어요 너무 고소하고 있어요 저는 마늘은 지금 뺏기 때문에 마늘은 마늘이 정말 고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늘은 마늘이 너무 고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늘은 마늘은 매운 거 같아요 너무 고소하고 있어요 근데 야채 싫어하는 분한테는 맛이 진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포카롱 포카롱 난 좀 녹았어요. 포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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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 생크림이 들어있는데 그게 달고 좋은 것 같아요. 포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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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nhưng 계약! 밥감 너무 맛있다 그다음에 김 Eisen 고 wishing 듬뿍 김 먹어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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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린 고기가 입에서 사르륵 사르륵 녹는데 되게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의 승자는 멜로드 리 추가합니다 올려서 여기까지 보셨다면 올려놔 영상 여기까지 올려놔 올려놔요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컨트롤세요 그러면 안녕